아 너무 힘들다 고기 굽기 아 눈도 아퍼 아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따먹으면 구란 얘기 아니야 결국 자꾸 우리가 이게 치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 치즈가 내가 너를 고기 구워주는 게 치즈는 아냐 아 진짜 삐진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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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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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 아니 그럼 우리 하루에 50만이야? 한 10몇 시간만 이대호가 짱이야 이 새끼 괜찮네 아니 왔을 땐 그렇게 잘해주고 뭐 꽃을 준비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없으니까 저 때꾸만 저희 네 한우 생갈비 네 3인분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생갈비도 맛있어요? 한우가 더 나아요? 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산 소고기도 그 미국 동국 그쪽에 저 죄송하 죄송한데요 어 저희는 알아서 할게요 네 왜 그렇게 아니 뭐 홍보대사에요? 왜 이렇게 그 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뭘 누가 봐도 지금 미국산은 2인분씩만 주세요 네 그리고 양념갈비가 맛있죠? 네 양념갈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양념갈비는 저희가 몇인분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생으로 그렇게 주시고 괜찮아? 기다리는 동안 살짝 입가심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육회 2개 네 네 뭐 이런 것도 뭐 있냐? 뭐 와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야 이거 뭐냐? 네가 잘하니까 뭐야 이거? 뭐가요? 어떤 와인이 좋아? 이게 테르헨 비뇨라고 뭐? 이게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왜요? 비뇨기과라 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아 진짜 같이 못하겠다 이제 넘어가시죠 응 우와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드세요 아 이게 건강에 좋아 이거 많이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유 이게 마음이지 맛있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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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 음 으음 으음 맛있네 마늘 들어갔나? 육회를 좋은 부위를 써서 마블링이 있는 데라 고소하고 맛있네 되게 연하다 응? 되게 연해요 역시 아침은 참 고기야 단백질이 돌아와야 해요 그럼 저녁은 대충 먹어도 아침은 고기 먹어야 해 숯불 들어오나요? 육회를 금방 닫으셨네 육회를 금방 닫으시다니 꽤 걸렸는데 한 5분 걸렸는데 아까 다 먹었어요 해드릴게요 네 환호해요 네 아 좋다 와 이거는 엄청 좋다 그치? 아 근데 갈비에 붙어있는 것도 이렇구나 응? 갈비에 붙어있는 것도 고기가 이렇게 살찌살망으로 이렇게 생겼지? 미친 것 같아 안 붙여 이거 절대 안 붙입니다 아 귀가 엄청 밝으시네요 아니 사장님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게 너무 고기가 좋아가지고 아 이게 마블링해 진짜 살찌살을 붙여놓은 거 같아가지고 살찌지 고기가 너무 좋네 어우 좋아 어우 아 진짜 삐진다 진짜 알았어 아니 고기살이 너무 좋잖아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그럼 그래 아 그렇지 고기가 좋다 아 좋다 이래야지 서운해 자 내꺼는 싫어하는 거 알지만 아 싫어 나 되게 싫어한다 내가 주니까 어우 얄미워 내가 먹지 앞접시 더 있어 저기? 살찌살이랑 틀리다 다르다 달라? 약간 탱탱한 거 같아요 자 마시래도 좀 어휴 어때요 티비님? 이게 생긴 모양은 진짜 살찌살 응 근데 약간 탱글탱글함이 있네 분명히 식감이 확실히 있어요 애들이 살쪘어 살찌도 원래 숙성 안 하면 씹는 맛이 있어 음 음 아 되게 성가질다 성가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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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성가진 거 나 다 시킨 거야? 아휴 선배님 성가질까? 아 맛있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저희 죄송한데 미국산도 어서 좀 입장 좀 시켜주세요 흐름이 아 그래요? 담백해요? 아우 담백해 감사합니다 좋아 건강을 좀 생각해서 이제 오오 쌍두덧이야? 쌍초를 왜 먹는지 모르겠어 식감 때문에 뭐 드시는 거예요? 응? 식감 때문에? 쌍두, 쌍두시는 거 처음 봤네? 엄마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더라고 너 채소 안 먹네?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예 꼭 고기랑 섞이니까 그냥 고기 맛이 죽어 계속 풀 엄마 보시라고 음 음 맛있어 여기 상추 좀 넣어주시겠어요? 응 다 놔주셔야 돼요 와 그냥 그대로 놔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절어먹고 우리 선배님 토끼 되시겠는데? 아 너무 힘들다 고기 국기 아 눈도 아퍼 아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따봉은 구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아 그런 거 이겨내고 우리가 이게 취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 같아 치즈가 내가 너를 고기 구워주는 게 치즈는 아니야 아니 선배님이 맛집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 네가 구워서 형 주고 어? 아니야? 아니죠 선배님이 동생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나도 빨리 먹어보고 싶네 먹어도 돼 아 맛있네 불편 바꾼 동안 참 내가 채소를 좋아하는 걸 우리 엄마가 알아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디요? 네 저 드릴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못이라고 아하핳 이거 드신 다음에 양념을 드셔야 돼요 캠토 맛은 좋습니다 어우 저희 배불러서 양념은 꼭 맛보셔야 돼요 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꼭 먹어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맛은 봐야겠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데 맛만 보시죠? 그래 몇 개 갈까? 양념이 메인이니까 그러면 그냥 궁금하니까 한 세 개씩 더 양념 어허 어허 청양고추인데? 청양고추야 동치미 동치미잖아 아우 일품이에요 네 원래 청양고추 주나요 여긴? 네 아우 얘기를 안 해주셨구나 오 Liter 오! 아 좋다 아니 전화기만 보는 이유는 뭐야?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 영상 소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도 처음 해보네요 네 저희가 3등까지 가봤는데 아 진짜 1번으로 올라간 건 그새 54만 됐어? 50만이었다가? 땡큐 베리 마치 양념도 이 판에 보여도 돼요? 좋아! 이 정도도 못해줘 목소리 너무 컸다 미안하다 이 정도도 못해줘 목소리 조금 컸어 옛날에는 고소 입에 넣어주던 선배님 아 쏘리 쏘리 변했어요? 아니 무의식 중에 나왔네 쏘리 쏘리 나 지금 너무 심장이 덜컹거렸어 아니 우리 고기 구운 거 원래 잘 안 뺏기잖아? 약간 그런 느낌? 미안하다 내가 이건 사과할게 우리 선배님 처음으로 소리 질렀어 나한테 아 진짜요? 저기 마이크 듣고 있던 분이 많이 놀라셨는데 괜찮나요? 저 병원 가셔가지고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청구하세요 원래 이게 달팽이관 이런 데가 중요합니다 디비누과 아니야 거기는? 아하 꼭 비뇨기까지 가야 돼? 아 유비누과 아 이제 또 달려볼까? 선배님이 싸드시니까 한번 싸먹어보고 싶네 음 맛있네 양념 선배님 양념 한번 싸먹어보니까 응 좋네요 양념이 좀 순화되는 것 같아요 조각이 좋아요 상추하고 양념이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이 음 아우 되게 연하다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음 그냥 먹는 거랑 많이 차이가 없는데? 오늘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역시 아침에 소고기를 먹으면 컨디션이 금방 살아나네 저도요 피곤하면 고기가 더 당겨 이거 진짜요? 어 나는 진짜 피곤하거나 잠 못 자면 엄청 당겨 밥이 음 그것도 고기가 막 당겨 고기 그럼 그동안 정말 그동안 안 피곤했어요 아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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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뺐다가 또 올려? 어 거기가 덜 익은 데가 있어요 너 불판 두 개 쓰니까 짜증나지 아 솔직히 기분 나쁘요 이건 선배님이 다 부작한 거 같아 그치? 언젠가부턴가 지금 계속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? 내가 뭐 귀찮거나 뭐 이런 고기 못 굽겠고 이럴 게 나서 그런 거 아니라 네 난 사실은 선배님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 선배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고기판 한 군데 아니 이게 고기판을 하나 쓰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우리 감독님들 오래 기다려야 돼 이거 언제 우리가 언제 배 채우냐 이거 어? 두 군데에서 선배님이 혼자 굽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고기판 불판 놓고 이거를 선배님이 앉아서 이렇게 굽으면 돼 어차피 자르니까 이거 봐 선배님 지금 계속 쉬고 계시잖아요 저는 잘 굽네 아니 고기군족이 이게 그때 대워도 왔을 때랑 저랑 저랑 여분이랑 두 번이에요 아 윤석민 왔을 때도 구웠고 아 그럼 게스트가 안 와야 되네 유희간 왔을 때도 구웠고 게스트가 오니까 자꾸 내가 굽네 최지만 왔을 때도 구웠고 맞네 네 친구들 오면 다 구워 결국 얘들이 못된 놈들이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네 게스트 분들한테 그럼 한 마디 해주세요 너희들 오지마 그러고 이제 오라고 또 전화할 거 아니야 전화해야지 지만이 전화해야지 받아라 지만아 사장님 여기 불고기는 그냥 그렇죠? 좋다 불고기는요? 불고기는요? 아 그래요? 맛이 어때요? 아 또? 아 우리 몇 개 했어? 8인분 했어? 3, 2, 3 했나? 3, 2, 3, 2 3? 불고기 3, 3 불고기 3, 3 왜요? 왜 가격표를 보세요? 아니 아니 아니요 공기밥이나 그런 건 안 드시는 거고 불고기 짤까 봐 알아서 먹을게요 알아서 계란 내면 돼 계란? 계란 내면은 아 그럼 완전 희석돼요 그러면 뭐 바로 숙약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갔다 왔나 오시는 분은 그러나 보네 어? 어? 뭐라고? 일본 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엇갈려 갔다 오셨나 보네 응응 근데 달걀 넣는 거 그거라면서요? 충청도식이라고 충청도식이기도 한데 일본식도 있어요 스키앗기 계란 찍어먹는 거 동생 얘기하는데? 염소예요? 풀을 그렇게 드십니까 선배님? 아 너무 효자셨구나 고트네 아주 우리는 배우는 건 바로 써먹어요 코끼리는 뭐죠? 에드벌론 아니야 You are English? I'm a student 김필님 괜찮아요? 저희 이 정도 먹어도?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에서 일정을 하신 분들인데 야이 가자 뭘 먹어도 지금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아 좋아 사장님 혹시 계란 있어요? 날계란 날계란 네 이렇게요 한 세 개만 난 지금 세 개만 그래서 속으로 지 껌만 시켜?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아 그래요? 선생님 계란 드세요? 진짜 네 것만 시킨 거야? 네 아 나는 선배님 고기만 드시니까 내가 그렇게 시켜 사장님 계란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? 계란이 저도 세 개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이제 네가 뭐 뭐 좀 달리는 것 같다 넌 혼자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속이 탄다 아 아 좋아 형님 그럼 저 먼저 한번 맞추봐도 되겠습니까? 맞춤 알려줘 어떤가 어때? 어떠냐고? 이 계란으로 소스를 만들어 먹으니까 진짜 더 약간 걸쭉하면서 담백해요 야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아 맛있어 담백해요 맛 괜찮아? 됐어 형님 불고기는 이 국물이랑 좀 같이 이렇게 딱 떠먹는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응 국물이랑 당연히 맛있네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'...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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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달리자. 이렇게 말도 없고. 아 달리고 있구나. 맛이 어때 이건? 튀겨나. 달달한데 이 불고기가 확실히 다 다르네. 완전 이 지역마다 다 다르여. 맛있네. 아 좋다. 이게 불고기라고 나쁜 부위를 안 주는 게 기름이 살 떠. 고기가 기름지고 괜찮은 부위를 주는 거 같아. 아우 뜨거워. 아우 좋다. 아우 태균이 잘 먹었어. 오늘 고기 다 좋네요 선배님. 그래?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우리 선배님 추억이 담긴 이 양념갈비집에 와가지고 양념갈비도 먹고 예전에 또 이제 생갈비 생갈비도 정말 한우가 정말 맛있고 역시 소고기는 역시 한우다. 우리 선배님의 이 목욕 고대 앞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하자. 인사하자. 너 왜 울어? 왜 울어요? 왜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맥락없이. 와. 자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누구한테 한 거야? 그냥 하고 싶었어. 그냥? 나야? 선배님한테 왜 그래요?